그강무도한 폐류는 기본이고 맘에 드는 여자면 엄마건 유부녀건 상관없이 일단 강간하고 봤던 휘대의 폭군 연산군도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강간범으로 기억되는 왕 충혜왕의 이야기 1315년 당시 고려의 임금 충수강이 귀여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충혜왕. 맏아들로 세자의 신분이 된 그는 13살이 되던 해 어느 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왕이 되기 전 원 황제를 보필하고 원의 권력자들과 교류하며 원 황실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려의 국왕이 가차없이 교체되어버릴 정도로 원의 간섭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충혜왕은 원나라에 가서 술이나 차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훗날 휘대의 만행을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가 15살이 되죠.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아버지 충수강이 구강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비어진 구강의 자리는 세자 시절 만난 든든한 백 덕분에 충혜왕이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재위 2년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사충이가 좀 시겨왔는지 즉위하고 하는 거라곤 사냥놀이나 술판버리기 같은 망나니 집뿐이었습니다. 또한 왕위를 빼앗긴 충수강이 다시 아들을 내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충혜왕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무고와 함께 망나니 같은 악행을 빌미로 폐의된 것이었죠. 결국 2년 만에 아버지한테 왕위를 빼앗긴 충혜왕은 서글피 울면서 다시 원나라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한 그는 본격적으로 개망나니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에서 불량배드가 어울리며 개판을 치고 다녔는데 이를 도저히 참다 못한 황실에선 이 망나니는 아비가 있는 곳에서 올바르게 지도받아야 한다는 차원으로 고려로 내팽개쳤을 지경이었죠. 터덜터덜 고려로 돌아온 충혜왕을 보며 아버지 충수강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나니 같은 놈. 물론 충혜왕의 폭력상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이와튼 충혜왕은 이런 냉대 속에서 아주 이를 갈고 있었죠. 그러다 7년이 지난 1339년 충수강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자리를 충혜왕이 다시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재위 내내 사냥을 끝도 없이 즐겼습니다. 사냥을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국정은 짓불 살피지도 않았으며 그를 따르는 밑에 무리들이 민간의 해악을 끼치는 게 상상을 초월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연세 강감마였다는 것. 포기한 그는 먼저 자신의 장모를 겁탈하고 아버지의 여자 즉 새어머니 수비 권씨를 간통해버렸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충혜왕은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정실부인 경화공주를 위로하기 위해 두 번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경화공주도 담내로 연애를 베풀었죠. 그런데 연애가 끝났는데도 술에 꾸른 척하며 나가지 않던 충혜왕이 날이 저물자 공주의 침실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공주는 울고 불며 저항했지만 충혜왕은 무리들을 시켜 그녀의 사지를 붙잡고는 겁탈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수치스러움과 분노를 느낀 공주가 원나라로 돌아가려 하자 충혜왕이 감금시켜버리는 짓까지 해버렸죠. 1341년 3월에는 권한공이란 자의 둘째 부인 강씨가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는 간통하려 했는데 심부름하는 놈이 먼저 간통해버려서 둘 다 때려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쁜 처녀의 소식을 듣고 강간하러 갔는데 주인집 노파가 딸이 없다며 거절했더니 싹 다 죽여버린 일도 있었죠. 어느 날은 배전이란 재상을 원나라로 파견 보낸 다음 배전의 아내와 그 아내의 동생을 2대1로 겁탈해버리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물론 내시들의 아내도 피해갈 수 없었죠. 이외에도 예쁜 여자면 죄다 겁탈해버리는 믿기 어려운 미친 어마무시한 인간이었습니다. 한편 충혜왕을 향한 백성들의 분노도 이만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 궁궐을 짓는다며 무리한 토목공사를 강행했고 마국관을 만들기 위해 민가 100개를 철거해버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 왕이 민가의 어린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가 새로 짓는 궁궐의 주춧돌 아래 묻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이에 겁먹은 백성들은 아이를 안고 도망쳐 숨었는데 그 틈을 타서 불량배들이 도둑질을 자행했죠. 당연하게도 이처럼 답도 없는 그의 막장인보의 결과로 많은 신뢰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행을 보고받게 된 원나라 황제는 충혜왕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리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건 그의 비참한 말로 뿐이었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은 원의 사신이 충혜왕을 보자마자 그냥 발로 걷어찬 뒤 결박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국왕이 구타를 당해도 고려의 신뢰들은 저지하지 않았고 꿀쟁 관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나라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 날이 추워 지방관에게 이불을 달라 했더니 그 지방관이 이렇게 말했죠. 왕이 탐욕과 음행으로 인해 죄를 얻었는데 또 제 이불을 뺏으려 하니 어떻게 할까요? 이런 굴욕을 겪으며 원나라에 도착한 충혜왕을 보고 원 황제는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의 임금이 되어서 민을 약탄함이 너무 심하였으니 비록 그대의 피를 천하의 개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짐이 죽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므로 이에 그대를 개양으로 유배 보내니 그대는 나를 원망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복이 4년 만에 폐위되어 유배를 떠나게 된 충혜왕 유배지로 데려가는 수레가 너무 빨리 달리는 통에 충혜왕은 온갖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30세의 나이로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돌연 사망하게 되었죠. 한간에선 독약을 먹었다고 하고 또 귤을 먹다 사망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두 차례나 왕위에 올랐지만 믿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폐위된 충혜왕 그의 죽음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슬퍼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고려의 백성들은 기뻐서 날뛰며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드디어 다시 살 수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